5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결정요인을 묻는 건데 어떤 것이 수요결정요인이냐 또는 공급결정요인이냐 이거 구별하는 거죠 수요결정요인 공급결정요인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출제 오류를 했죠 38페이지에 11번에 답이 없죠 바보하네요 참 누가 만들었대 이거를 11번에 정답이 5번 지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변화에서는 아파트 건축비 하락은 수요변화 요인이 아니죠 공급변화 요인이죠 그래서 11번은 정답 없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제자들이 스승의 취지를 파악을 해서 간파를 해서 정답을 5번으로 체크를 했죠 이게 청출어람 청어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청색은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이게 청출어람 청어람이죠 스승에게 배웠지만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거면 참 옛말들이 참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은 당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당쟁 동인 서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인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인 이렇게 하죠 우리 연하 지도를 봤을 때 대체로 그렇게 하죠 동인이 영남쪽이고요 대체로 그 학파가 서인은 1곡 2위가 저쪽이잖아요 저기 저기 파주쪽이요 기호학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인 동인 하는데 이 동인이 또 남인 북인으로 나누어져요 동쪽에서 또 남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남인이 지금의 영남 세력이에요 남인이 그 남인도 뭐 이렇게 약간은 갈라지긴 하지만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노론 소론으로 갈라지는데 서인들이 주로 이쪽 동네에서 활동했거든요 우암 송시열 있죠 우암 송시열이 저기 저기잖아요 화양동 그 저기 화양계곡 화양동계곡의 그 송시열 무슨 소원도 있고 하잖아요 무슨 소원이죠 무슨 소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논산에 윤 논산에 윤 누구죠 윤중인가 윤중고택 있잖아요 논산에 논산에 논산 가다보면은 윤중고택이 있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소론에 적어요 근데 이제 노론 소론 한 이유가 그 윤중이 우암 송시열의 제자에요 그 아버지가 우암 송시열하고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친구한테 제자로 들여보낸 거죠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하고 어느 정도는 타협하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남인들하고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유한 강직한 어떤 그런 청년이 아니라 조금 부드러운 성격의 저거였어요 그 제자는 근데 우암 송시열 쪽은 굉장히 꼴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원칙적인 원칙론자에요 원칙론자 그러니까 남인하고 굉장히 대립이 격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인 윤중은 좀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받았는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진 거죠 또 서인이 그러니까 스승을 따르는 판은 노론이 되는 거고 그 제자를 따르는 판은 소론이 되는 거예요 이때 노론 소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남인은 동인은 남인 북인 나누어졌다가 북인들이 광해군 때 잠깐 세력을 잡았다가 정권 좀 잡았다가 광해군 때 또 그때 북인도 청북 탁북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갈라져요 맑은 북인 탁한 북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북인은 이제 조금 세력이 몰락을 하고 남인만 계속 남아있다가 거의 끝까지 조선시대 후반기까지 거의 서인이 노론 노론 쪽이 계속 거의 정권을 잡았어요 서인 쪽이 그래서 정권은 저쪽 영남 쪽으로는 별로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는 저기 영남 쪽이 계속 정권을 잡는 거죠 하여간 참 세상이 아이덴입니다 왔다갔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하여간 청출로란 청어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어쨌든 5번의 2번 지문에서 5번의 2번 지문 다시 가시면은 부동산 수요 결정 요인에는 부동산 가격 소득 관련제 가격 생산 요소 가격이 아니죠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6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용어가 6번 7번이 이제 매치가 되는 문제입니다 발생 요인 하는 거 있고요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 부동산 수요 제약 요인 하는 게 있죠 자 여기서는 발생 요인은 부동산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제약 요인은 부동산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의 경우에는 대체제 가격 상승 자 이게 수요 증가냐 또는 수요량 증가냐 공급 증가냐 또는 공급량 증가냐 여기 이제 감소는 또 수요 감소냐 수요량 감소냐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발생 요인이라고 할 때는 이 둘 모두를 발생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면은 발생 요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수요 감소든 수요량 감소든 그 재화의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는 요인은 전부 다 제약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마찬가지로 공급 감소든 공급량 감소든 그 재화의 공급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는 것을 공급 제약 요인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잖아요 제약 요인은 수요 감소 수요량 감소를 다 포함시키는 게 제약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는 발생 요인이니까 수요 발생 요인이니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다 찾으라는 얘기죠 네 대체제 가격 상승이니까 대체제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나오면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네 당의 재화 수요는 수요는 증가요 그래서 맞구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수요 증가죠 이자율 하락 자 이 이자율은 우리 부동산에서는 조심해야 되죠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죠 근데 지금 이 교수는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되니까 맞는 말이구요 다음에 이혼 및 독신자 가구 수가 증가요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생산요소 가격 하락은 이건 공급 증가죠 그러니까 생산요소 가격 하락은 집어넣으면 안 되죠 생산요소 가격 하락은 이건 공급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상승이네요 보완제 가격 하면 방향이 반대죠 보완제 가격 상승하면은 당의 재화 수요는 이거는 감소 이렇게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악화됩니다 저쪽이 대체 투자자 수익률이 악화면은 그쪽으로 자금이 가지 않죠 그럼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쪽 수요 증가 네 이쪽 수요 증가 네 그러면은 요 놈 요 놈 요 놈 그리고 아까 한 개 안 적었던 인구 증가 있죠 네 다섯 개인가요 네 또 한 개 안 적었나 다섯 개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4번 지문 보세요 당해 부동산의 고가 이렇게 있죠 당해 부동산의 고가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네 부동산 고가 하면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수요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줄이죠 그래서 제약 요인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에요 대체 투자 대상 하면은 뭐 주식이나 다른 걸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그쪽이 경기가 좋으면 자금이 그쪽으로 가면은 이쪽은 제약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조세 감면은 조세 감면은 수요 증가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유사 부동산의 과잉 공급이 뭐에요 이 유사 부동산이 나올 때는 항상 대상 부동산을 함께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유사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사 부동산이 많이 공급된다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감소해요 아셨죠 그 옆에다가 이제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사법상 제한도 이게 제약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은 수요와 소요 개념 구별이죠 자 수요와 소요 개념 구별해요 수요는 경제적 개념이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해서 경제적 개념이고 소요는 필요량이거든요 이게 필요량 이거는 정책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로 대상이 이거는 저소득층 그죠 이거는 중고소득층 중고소득층 대상이 그리고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겨야 되겠죠 시장 원리에 맞겨야 되는데 이거는 개입이죠 개입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 자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데 대체로 이게 다 바뀌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 3번 지문만 오른건가요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개념보다는 소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1번 2번 나머지 전부 다 수요 소요가 바뀌어 있죠 수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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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수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요 자리에는 소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다음에 6번 문제 해설에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6번 문제 해설에 비읍의 공사법상에 지하는 수요 제약 요인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문의 내용이 보완제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제 가격 상승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아까 몇 페이지였죠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51페이지인가요 51페이지에 28번 해설에 보시면 5번 해설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모두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28번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모두 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설도 모두 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지금 몇 개째 골랐죠 3개인가 아니면 4개인가요 하나 둘 셋 4개인가요 아까 비역가성까지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한 달 내도록 다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못 찾는 것을 지금 여기 분들이 며칠 만에 지금 4개나 찾은 거에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점심이라도 한 끼 사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뭐 선물 드린다고 그랬는데 점심이라도 한 끼 드린다고 그랬죠 네 정말입니다 그 다른 분은 다른 교재에서 이렇게 많이 제가 해주셔서 제가 그 책을 한 권 보내드렸어요 정말 많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 그 아주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해주시는 게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굉장히 고맙잖아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보내드렸더니만 아주 고맙다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을 볼까요 이제 아까 11번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11번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건 됐고요 그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10번에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13번에도 있고요 10번에 그 2번 지문하고요 다음에 3번 지문 그 다음에 13번에 2번 지문 1번 지문 다 1 2번 지문 요런 것들이 다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에 다음 중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에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부동산 수요량 변화는 수요극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난다 들렸죠 수요극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다음에 수요량 변화는 가격효과와 소득효과 합으로 나타난다 자 이게 이제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수요량 변화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죠 수요량 변화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같은 수요극선상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 길이에서 이 길이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길이의 수량에서 요 길이의 수량으로 얼마만큼 변해요 여기서 요게 변하는 거죠 요만큼이 바로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라고요 근데 요 수요량 변화가 요 수요량 변화가 바로 가격 변화죠 가격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죠 그래서 요거를 가격이 변해서 변해서 가격 효과라고 얘기한다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효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낸다고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요렇게 그래서 수요량 변화 자체가 가격효과고요 그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면 가격이 올라갈 대로 출제가 됐는데요 가격이 내려갈 대로 출제되든 가격이 올라갈 대로 출제되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게 임대료요 이게 임대료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임대 수요 임차 수요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게 바로 가격효과거든요 근데 그 가격효과에는 소득효과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까지 소비하던 만큼을 소비하게 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똑같은 양을 소비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옛날과 똑같은 양을 소비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그러면은 다른 거를 그만큼 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월급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거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실질소득이 감소한다고요 그럼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은 수요하는 양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바로 뭐라고요 소득효과요 소득효과요 자 그런데 임대료가 감소했을 때 다른 재화 가격이요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다른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얘는 변함이 없지만 얘가 올라가 버리면 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뭐 송이버섯 표고버섯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 가격이 막 한 1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럼 송이버섯 20만원이라 해도요 만약에 지금 만원하던 표고가 1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표고 10만원 주고 먹느니 차라리 그냥 20만원 주고 송이버섯 먹겠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송이버섯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소비 안하고 가격 올라가는 걸 소비 안하고 상대적으로 하락한 놈을 더 소비하기 때문에 얘가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분명히 상대방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변해요 얘가 올라가면은 상대방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요 그러면 걔를 더 소비하는 과정에서 얘를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대체효과 대체효과 상대적으로 변할 때의 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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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얘 올라간 놈은 소비를 줄여요 대신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런 효과는 대체효과 이렇게 아시겠어요 항상 대체효과는 대체효과는 이 말이 빠지면은 설명을 못해요 상대적이란 단어를 빼면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이라는 표현이에요 실질소득 그래서 일단 2번은 수요량 변화는 가격효과 소득효과 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체효과 소득효과 합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더 틀린 이유가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르는 수요량 변화는 대체효과 대체효과 돈 하락에 대한 예상도 수요 결정 요인이 되면 이는 그 재화의 수요 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수요 곡선상이 아니라 자체의 이동이죠 그래서 아까 수요 변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변화냐 수요량 변화냐 할 때 그 재화의 가격 상승은 수요량 변화지만 그 재화의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은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1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11번에서 그 1번에 1번에 오른쪽에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잖아요 그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됐고요 13번으로 또 가볼게요 13번 13번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죠 13번에 1번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대체효과에 의해하면은 다른 상승했으니까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다른 재화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에요 하락했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네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소득효과에 의해했죠 소득효과는 뭐에요 실질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죠 증가 증가에 의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됐나요 음 그 딱 고것만 생각하는 거에요 실질소득이 변화했을 때 올라가느냐 요것만 생각하는 거에요 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수요량 변화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수요 변화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수요량 변화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요거에 있어야 해요 요거 요거 요중에 일부는 소득효과 일부는 대체효과 요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구요 다음에 3번 지문에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이런 게 나오죠 자 요거는 뒤에서도 나오는데 어디서도 있죠 예 본원 수요 19번에도 나오죠 음 19번에 자 그러니까 13번에 5번 지문은 19번 문자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번을 풀면서 설명이 되니까 19번으로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19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은 번원 수요 성격이 강하고 토지는 파생 수요 성격이 강하다 이거는요 번원 수요는 보통 우리가 수요한다 그러죠 수요 수요한다라고 하면은 그 원래 의미의 수요를 말하는 거에요 원래 의미의 수요 그는 소비 수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요한다 그러면은 소비하기 위해서 수요하는 거에요 여러분들 그 뭐 밀가루를 산다거나 뭐 뭐 이런 책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본래 의미의 수요라는 얘기에요 근데 파생 수요는 이거는 생산 요소 수요 이렇게 생산 요소 수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밀가루 판매업자에요 밀가루 판매업자 밀가루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 뭐 한겨리도 사러 오고 뭐 저 리나도 사러 오고 사러 와요 사러 오면은 다 저한테는 수요자죠 다 수요자에요 근데 저 사람이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전 부쳐 먹든 저 사람이 빵집을 하는데 가지고 가서 빵을 만들든 나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다 수요자에요 수요자 뭔데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니까 한겨리는 빵 제빵업자에요 그럼 저 한겨리고 밀가루 사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빵 만들라고 하는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달에는 한 번 났는데 이번달에 두 번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팔렸으니까 온거지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안왔어요 빵은 안 팔리니까 안 온거죠 그러니까 이게 빵집에서 사는 밀가루는 이거는 빵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달라지는거에요 그러니까 빵 수요에 파생된다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겨리가 소비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빵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빵집 밀가루 수요가 늘어나는거에요 됐나요 그런게 무슨 수요라고요 파생 수요라고요 근데 그냥 가정집에서 그냥 전부 처먹으려고 사가는거는 본원 수요란 말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요에요 사실은 근데 구분하자니 그렇게 구분하자는거에요 제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수요자지만 됐나요 그게 이제 요렇게 갈라지는데 자 주택을 수요한다는거는 대부분 소비하기 위한거죠 거기에서 무슨 뭐 주택임대사업은 아니죠 주택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생산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위한거니까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본원 수요가 되는거에요 그냥 자기가 쓰기 위한거니까 근데 토지를 수요할 때는 대부분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거죠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한다던가 뭐 농사를 짓는다던가 뭐 하는거죠 이게 토지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은 파생 수요 근데 내가 정원을 더 꾸밀라고 한다거나 뭐 차고가 없어서 차고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건 내가 쓰는거죠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토지도 본원 수요가 되는거에요 대부분은 이제 토지는 파생수요라는 얘기에요 됐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빵업체의 밀가루 수요는 본원 수요이며 가정집에서 소비하는 밀가루 수요는 파생수요 이게 틀렸죠 자 됐구요 그 다음에 그 2번 3번 지문은 귀속임대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으니까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은 임대료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요컨대 뭐 세를 낳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은 내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셈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와 장기 모두 비탄력적이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수요는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로 구분된다 이건 뭐 중요도가 좀 낮고요 신규 수요는 이제 새로 사는 사람이고 교체 수요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바꾸는 거고요 됐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서 다시 앞으로 가셔서 13번 나머지는 이제 됐죠 네 됐고요 넘어가시고 자 이제 14번 15번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어야 되죠 요거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먼저 14번은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량으로 이동시키는 여인으로 오른 것은 요렇게 물었죠 이거는 의미가 뭐에요 수요 수요 증가를 찾으라 이 소요일이죠 근데 1번은 생산요소 가격 하락이죠 이거는 공급 증가하고 당의 부동산이 열등제라 그랬어요 열등제 열등제면은 반대방향 이렇게 하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얘는 수요 감소에요 그래서 안돼 1번은 공급 증가해서 안되고요 얘는 수요 감소라서 안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당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당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요구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지금까지 물건이 마음에 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요구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출 기간과 융자 비율이 축소가 돼요 이러면은 수요 감소죠 짧은 기간 내에 갚아라 이렇게 하거나 또는 융자를 이제 많이 못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수요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의 부동산과 대체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 하면 대체제죠 대체제 가격 상승이죠 그러면 당의자 수요 증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비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 같이 비트는 거는 실전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체제 가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실전에서 대체제 가격 상승 이렇게 하면은 당의자 수요 증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비틀어서 대체제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됐죠 근데 15번은 반대로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요거는 수요 감소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여름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을 가시면은요 다음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 가격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요 그러니까 대체제 또는 보완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에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자 하락이요 이 방향이 여기다 저기 읽으면서 해야 되니까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 관련제죠 관련제 관련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은 수요가 증가하는 반대죠 그러면 대체제 관계 있나요 보완제제 반대니까 틀렸고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부동산은 이거는 이게 관련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같은 방향이죠 그럼 이건 대체제죠 대체제 이건 보완제고 다음에 3번 상호 대체 관계 있는 재화 가격 상승했죠 그러면 대체제 가격 상승하면 대상 부동산의 수요는 수요 증가한다 해야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용도상 일체로 이용되는 재화가 뭐예요 보완제 보완제 용도상 일체로 함께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완제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완제하면 너무 쉽고 너무 뻔하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다른 표현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상 일체로 이용되는 재화 보완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요 보완제 가격 상승이잖아요 방향이 반대죠 수요 감소 맞나요 틀렸죠 네 이거 틀렸네 상호 보완 관계 있는 재화 가격 변화 방향은 보완제 가격 변화 방향은 대상 부동산의 수요 변화 방향과 서로 반비량 5번이 맞네요 5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되 지금 여기가 계속 가격이 나오고 있죠 가격이 가격이 나올 때는 대체제의 경우에는 같은 방향 보완제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인데 요 자리에 수요가 들어갈 때 조심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43페이지 해설에 정리가 돼 있죠 수요가 있으면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밑에 공급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7번은 1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공급 곡선은 저량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경우 저량 분석이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상향의 형태가 아니고 수직이죠 수직 저량 공급은 건물이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든 수직입니다 다음에 2번에 나오네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것은 단기나 장기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하다 이거 틀렸죠 단기죠 단기 단기적으로 이제 저량 분석할 때 그때만 수직이 됩니다 다음에 공급 곡선은 신규 주택의 경우 탄력적인 경향이 강하고 기존 주택일수록 비탄력적인 경향이 강하다 반대죠 신규 주택은 새로 내놓는 거잖아요 새로 내놓는 공급은 단기간 내에 내놓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탄력적이고요 기존이 더 탄력적입니다 다음에 같은 공급 곡선상에서는 임대료가 변하지 않더라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 맞나요 공급량 변화는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의 사용이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많다는 것은 수량 변화를 많이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수량 변화를 많이 시킬 수 없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고요 공급극선의 경사도는 가파르게 되는 거죠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대체로요 이게 예상문제집이 좀 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보통 문제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보통 예상문제집에서는 지문의 배치 순서를 잘 조절을 안 해요 지문의 배치 순서를 잘 조절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1, 2, 3, 4, 5번 있죠 1, 2, 3, 4, 5번이 실전에 저걸 다 조사를 해보면 1번이 8개 2번이 8개 3번이 8개 다 8개씩이거든요 거의 8개씩이에요 차이가 나봤자 1개 정도에요 1개 정도만 7개 9개고 해마다 물론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제가 결혼은 다 세봤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죠 근데 쓸데없는 짓이 안 해요 그거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조사를 해보면 연속으로 정답이 3개 같은 게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근데 4개는 본 적 없어요 같은 번호는 연속으로 4개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내가 뭔가를 틀렸다는 얘기에요 4개로 나온 거는 진짜 거의 본 적 없어요 3개는 본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모의고사 출제할 때는 다 출제를 해놓고 이거 개수를 다 세봐요 세서 개수가 많은 거는 이제 지문 지문 돌리거든요 근데 아까 참 지문 44쪽에 18번 이게 해설이 지금 2번 3번이 바뀌어 있죠 지금 이게 그런 경우에요 이게 이제 지문 순서를 바꾼다고 바꿨는데 해설은 아무 못 바꾼 거에요 지금 예 이런 예상문제집에서는 그런 거를 덜 신경 쓴다고요 신경을 그럼 보세요 지금 이 5번 지문이 쉬워요 그럼 1 2 3 4번 지문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걸 앞으로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미 정답을 찾아 버렸기 때문에 뒤에 지문들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만 찾아서 될 일이 아니라 얘네들이 옳은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힘들게 읽고 지나오게 해야 돼요 이걸 알게 해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여기다가 정답 지문을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상문제집에서는 정답이 뒤로 가 있는 게 많아 뒤로 가 있는 게 근데 실전 회사랑 이거 모의고사 같은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경 쓰기 때문에 이걸 배치를 바꿔요 배치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쉬운 지문이 뒤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옳은 지문들도 좀 주의를 해서 봐주시라고요 근데 모의고사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 매일 나가는 거 있죠 이거 혹시 이게 정답 개수를 한번 세보셨어요 1번 2번 거의 두 개로 돼 있어요 거의 1번이 정답 두 개 2번이 정답 두 개 열 문제에서 3번이 두 개 4번이 두 개 5번이 두 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신경 써서 실제를 했다고요 실전에 가깝게 하려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 한 것 범위 내에서 다 그렇게 신경 써서 했어요 그리고 다 두 개씩이죠 다 두 개씩 그렇게 신경 써서 문제를 해요 문제를 낼 때는 연속으로 연속으로 답이 반복되도록 하는 것도 많지는 않고요 간혹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출제하는데 출제비를 많이 줘야 돼요 신경 써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까 19번은 했고요 나머지 지문에서는 20번을 볼까요 일단 지금 애매한 시간이 오늘 균형의 결정과 이동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네요 일단 균형의 결정과 이동은 지금 22번부터거든요 오늘 사실은 51페이지까지 하려고 했어요 조금 덜 풀게 됐는데 마지막 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번에 보시면 4번 지문에 공급법칙에 의해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대부분의 경우 공급함수는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 이게 뭔가 하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에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이게 이제 정이라는 것의 의미에요 그러니까 계속 탄력성에서도 교차탄력성이든 소득탄력성이든 얘네들이 이게 0보다 0보다 크다는 같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 지문에 각 임대료 수준에 해당하는 개별 주택 수요량을 수평적으로 합하면 각 임대료 수준에 대한 주택의 시장 수요가 된다 이거 맞죠 수직합이 아니라 수평합이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보완재 가격 하락은 부동산 수요 3번 지문에요 보완재 가격 하락은 자 여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수요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재 가격 하락은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킨다 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균형가격의 결정과 이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114페이지까지 해오십시오 말씀 드렸잖아요 짝수번만 하든가 홀수번만 하든가 오늘 조금 더 했어요 부담이 조금 덜 할텐데 근데요 사실상 문항수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문항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을 세번째 주까지는 165페이지까지 할 계획이고요 세번째 주 165 3주차고요 그 다음에 4주차는 219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5주차는 279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6주차는 328페이지까지고요 328페이지 6주차 그 다음에 7주차는 383페이지까지고요 383페이지 나머지가 8주차 5주차요 279 5주차 279 됐습니까 대략 그렇게 하고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오십시오 됐나요 애쓰셨습니다 3주차 moved 3주차 4주로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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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8주차 6주차 9주차 9주차